7월달은 영화감독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배틀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 주제는 광고입니다. 광고 주제는 수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트랩파킹 광고 영상만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팀장으로 나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어떻게 할지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미리미리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팀장을 나가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미 촬영팀 오디오 팀 편집 다 구해놨거든요. 우연찮게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정말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콘티는 어제 새벽에 남아가지고 콘티를 다 짰고 저는 사실 말이죠.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든 풍성을 나갑니다.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러날 곳이 없다. 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니란 태도를 보였다. 생방 중에 퇴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벨은 왜 이렇게 낮고 장비는 또 왜 이렇게 적어? 아니 그 세트는 어디서 난 거야? 스킬도 장난 아니게 화려하잖아. 화려한 궁극기에 범위 스킬까지? 하세이야, 이지각, 김순지, 이유언니 예린아 일로와! 멤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빛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돈반, 요민양, 온다홍, 민가요! 저희를 픽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기겠습니다. 1등밖에 모르는 양팡! 재문씨, 유진영, 미래미! 지한! 성실성, 방송감, 그리고 우승, 비주얼 다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2주 뒤에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언니, 람쥐TV, 채연언니, 겜순이네. 저희가 인원은 가장 적지만 가장 퀄리티 있는 영상 그리고 좋은 결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대표님과도 얘기가 됐습니다. 진짜지. 광고 영상을 잘 만들어 준다면 정식으로 그 영상을 구입하겠다. 우리 마음이니까 알 수 있지. 멤버들은 기획하는 멤버, 연출하는 멤버, 진행, 배우, 현장 스텝을 하든 그거는 팀별로 그렇게 하고 시간이 너무 좋다고 그런 것들이 더 보여졌으면 좋겠고 이건 진짜 TV 광고인데, 우리? 할 수 있겠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하루 만에 끝내기는 쉽지는 않은데 견뎌, 이게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야, 얘들아. 드라마틱한 광고도 있을 것이며 예능적인 광고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도 되는 거잖아요. 뭘 찍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이 많고 그러다 보면 분란이 생기고 잘 나온다. 100% 아니, 120% 아니, 1000% 오늘의 당신도 지치고 피곤한 하루 하루를 함께 풀어낼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지리는 현장감 예! 와! 함께하는 방송 간쏘 안 들어가면 댄스 응원가자 오나무 어, 뭐라고? 뭐라고? 나노가 축구를 보여줘? 유일한 취미공간 야, 쉴어? 축구 너무 게임 안 해? 아,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같이 해야 재밌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함께가 필요하신가요? 모두와 연결되는 순간 함께하는 방송 쑥 한밤중에 찾아오는 채울 수 없는 어기 당신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 오늘따라 오마카세가 먹고싶네 오마카세 오마카세 말이야 없어? 예외 없는 다양함 함께하는 방송 쑥 내가 오마카세 먹고 싶다 했잖아 아 이거 오마카세 안 했잖아 왜 냉장고 열고 오마카세 찼나? 아 오마카세 이따가 따라오는 따분함 아니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노래방에 재미가 있겠냐고 있겠냐고 방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어떠한 장소에도 당신을 위한 무대 함께하는 방송 쑥 신청곡이 콸콸콸 아 네 네 지금 하겠습니다 언어를 넘어선 재미 어 바라바라바라 서부발이 달라도 즐거운 순간을 그치 나무안 아니 함께하는 방송 숲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싶었어 모든 곳이 나의 무대였었지 나의 진짜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했던 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어 이제 나의 길을 보여주고 싶어 평생 셰프가 되고 싶었지만 나의 도전들은 달콤하지만은 않았어 이젠 나의 새로운 모습들도 궁금해 최고를 꿈꿔왔지만 늘 제자리였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했어 더 멋진 세상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어 나에게 좋아하는 일이 생겼어 나는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알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랬어 그리고 난 그걸 가사에 담아내기 시작했지 이제 나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내 노래 들어볼래? 한길만 바라보던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 난 숲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 모르는 길을 헤쳐나가는 용기가 생겼고 경험들이 모여 새로운 나를 만들었지 이제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encuent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지안아 공기 진짜 좋지 않아? 응. 아니 휴대폰 그만하고 숲 좀 봐봐. 나 지금 숲 보고 있어. 아니 휴대폰 하면서 뭐 자꾸 숲 일본데? 보고 있다니까. 숲! 자연에서도 즐겨요. 모두의 TV 숲! 이게 이 결제술은 맞나? 어? 조다리. 네? 면차 쓰고 캠핑 갔다니는 거 좋아? 네. 네? 일처리를 이따위로 놓고 네 입에서 내가 나오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요새 네 때문에 최 부장한테 너 얼마나 깨지는 줄 알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죠. 모를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네가 진급을 하고 싶으면 네 행동을 일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도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겠습니다. 부장님도 즐겨요. 모두의 TV 숲! 감자가 좀 썰어줄라. Here's your guys next dish. What is this? Soup. Oh! Soup! 글로벌하게 즐겨요. 모두의 TV 숲! 야! 아! 잠깐만! 아! 아! 내가 이 새끼 어디로 갔어?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절로 가고 내가 저 숲으로 갈게. 네? 어디로 가신다고요? 쑥! 액션 있게 즐겨요. 모두의 TV 숲! apa? 오이! 여러분의 TV 숲! 습 습 습 습 습 습 할아버지도 즐겨요 모두의 TV 습 자 스탠바이 3번짜리입니다 조명팀 조명 확인해주시고 사운드 한 번 마지막으로 체크해주시고 메이크업팀 나와서 수정 한 번 부탁드릴게요 4번 해야죠 자 나갈게요 습 들어갑니다 습 습 습 댄서들도 즐겨요 모델TV 습 다양한 사람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컨텐츠로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모델TV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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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